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2, 3, 7 시대에 걸맞는 영적 감각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43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저희가 창립 35주년과 더불어 본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2, 3, 7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본당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우리 예원교회 35년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교적인 영적 감각을 가지고 2, 3, 7 나라 또 오천종족 보그마라는 이 미션을 실현하는 또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벗을 것과 입을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영적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목사님께서 서론의 문둔병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 오심으로 율법시대 끝났고 이제 복음시대가 열렸지만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 사실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문둔병자와 같아서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패혁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복음의 촛대를 바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달려온 35년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발판 삼아 앞으로 달려갈 237 선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또 새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창세기 3장 바로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반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딱 거절하잖아요. 하와는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과 그 교만 때문에 선악과 언약을 선악과 범죄로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무용로가 교차하는 상업의 중심지기도 했고 그 당시 풍요의 순이라 불렸던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따라왔고 또 성적인 이런 방종과 타락 속에 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상과 음란문화가 가득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바로 에베소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이방인들이 모였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 일부가 여전히 우상 숭배했던 옛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좀 어정쩡한 그런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을 이방인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바로 에베소설을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레이손이라고 할 때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잔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새 포도주, 당연히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는 고린도우수 5자원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입고 벗어야 되는 옷의 비유에서 바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을 이 전문직들은 옷을 보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이 여러분 군복을 벗고 있으면 사실은 양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머리를 그냥 짧게 자른 건지 헷갈릴 수 있고요. 경찰관도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사실 경찰인지 우리는 잘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소의 옷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에서 3장 27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소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한 번 입고 벗는 그런 옷이 아닌 거죠. 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장착되고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요. 마음이 허망한 상태입니다. 속이 텅 빈 것 같이 공허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찬양하신 것처럼 우물과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유한복음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다섯 번 바꿔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참 생명수태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셔도 마셔도 세상 것은요. 계속해서 갈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했던 성경구절이 함께 구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는 바로 이 참 만족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다라고 두 구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자 총명이 없고 무지하다 이 시대는요 지식혁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식이 차고 넘치고 정보 여러분 홍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그 총명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원어 자체는 마음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으로 잘못 가긴 뿌리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를 말해줘도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잡고 브레이크업해서 뒤집어서 업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옛사람의 실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수자 2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성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 체질 비복음적인 부분이 우리가 누려왔던 체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비복음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체질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축만 받으면 옛사람과의 나의 옛 체질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간 말씀, 기도, 전도 놓쳐버리면 더 빠른 속도로 우리는 옛 체질과 옛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속에 있는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하고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을 원하는데 내 육은 자꾸 세상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세상과 짝하고 이 세상 자체는 계속해서 쾌랑 문화, 감각 문화로 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날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갱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늘 설레임으로 늘 설레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적용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학벌이나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지능지수의 차이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사실은 내 의 나라는 자의 껍질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라는 기준을 그대로 갖고 이 무한대의 복음을 내 작은 종지같은 그리스에 담으려고 하는 게 담아지겠습니까? 은혜의 이슬이 스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요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찬양도 안 나오지만 절대 아멘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긍정과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시간에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또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아멘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와 말씀 드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옷을 벗고 입는 시간이구나 말씀 자체가 사람 운동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임하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퍼서버려야 할지 내가 무엇을 새롭게 입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스트레스도 많고 또 좌충우돌 성격이었지만 배워할 것은요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즉시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여러분께서 날마다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단 말씀이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인사말이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합시다. 이것이 2부 예배 말씀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옷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적에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벗고 무엇인가 입어야 한다면 우리는 보고만 해서 또 하나의 종교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겁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끝나버립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이요 나의 옛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고 또 새롭게 장착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말씀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요 계속해서 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네 의와 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해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를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또 하중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들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예트를 깨고 말씀에 오픈된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므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어야 할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붙잡고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의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재창조가 됐는데 왜 재창조가 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제 목사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제 죄수복을 벗고 자유복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노예 해방 있고 나서 노예들이 해방되고 나서도 너무 오랜 시절 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로 살았던 체질이 더 익숙하고 편해서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미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 자체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옛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대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된 것이 유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권할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인생 방향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한복음 21장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과거의 삶으로 옛 틀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 옛 틀로 다시 갇히는 거 절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탕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얘들아 얘들아라는 원어 자체가 헬라우가요 미성숙한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심리학 용어로도 과거형 인간을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옛 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우리의 옛 체질 자체는요 영적인 미숙함이 있는 겁니다. 영적 성인아이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에도 장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 장흥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부고 처리가 됐던 장례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 가지 가문 분위기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이셨고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분위기상 너무 강박한 심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도 조문 예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부고로만 알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전화가 오셨어요. 다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 예배잖아요. 어제 12시에 출발해서 사실 밤 12시에 왔거든요. 되게 몸은 피곤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새벽 예배 물론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해놨지만 다시 묵상하니까 또 3시 반이 되니까 야 이거 자야 돼 말아야 돼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은 가보니 물론 왕복 12시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보니까 딱 내리자마자 그 집사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완전히 제 텃밭이에요. 이렇게 저는 여기 고향이 무슨 텃밭을 완전히 영혼구원 받을 자들이 깔렸다라는 그런 의미셨어요. 감사하게도 강박한 심령이지만 미리 얘기하고 양해 구하고 해서 유적분들이 다 들어오시고 오늘 다 100% 영접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중에 정말 복음 받으시고 그래서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라고 제가 딱 서 있으면은 그냥 그 식당하고 그냥 원룸처럼 다 트여 있어요. 술 먹는 분들하고 저랑 눈 마주치면서 크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복음 선포이니까 이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어쨌건 내 자녀가 또 내 형제가 어쨌건 이번 기회에 다시 복음을 듣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사님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 바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법 먹거든요. 지방 부니까 그렇지만 결단하신 거예요. 지사님 잘하셨어요. 미안하기도 하셨겠죠. 먼 거리에 와달라고 하기가 미안하셨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잠 못 자는 건 하룻밤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한 번의 기회고 영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결단 잘하셨고 지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 자기도 애매하고 앉아있다 왔어요. 그래도 화장빨이 오히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하나에 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은 기뻤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영원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설교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국 우리가 본격적인 2, 3, 7 선교 전도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틀이 아니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38의 세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 바라보실 때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고 또 새로운 각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께서 2, 3, 7 선교 시대에 여러분 정탄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한나라 품고 기도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우리 국내 전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성격이 이긴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성경이 성격을 못 이길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내가 말씀이 나를 내려놨을 때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내 성격 밑에 말씀이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난 성격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를 절대 놓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존 메가더 목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의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변화의 3단계 간단합니다. 옛사람 벗고요.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나 한 번 입고 한 번 벗는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의 치질 쓴뿌립니다. 여러분 창세계 3장 각인 더 강한 복음의 각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치유받아야 되고 도전해 갑니다. 오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입을 것과 벗을 것을 잘 분별하셔서 지역민족 세계보금화의 주역으로 쓰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